고흥군 대통마을에 장어가 돌아왔습니다. 한 번 조업에 스무 통 넘게 쓰니까 바늘이 2천여 개. 처음에서부터 배울 때부터 그렇게 배합을 해야지. 물때가 바쁘다. 물때가 시간이 다 됐다. 놀 시간이 다 됐다 그러면 막 고속으로 끼우려야겠네. 작년 가을에 잡은 전어가 미끼입니다. 이거 열어서 손이 싫어. 왜 얼려놔야 돼요? 칭신하게 하면. 싱싱하면 훨씬 잘 물어요. 아버님 그럼 장어가 미끼를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또 시작입니다. 짧은 말 길게 하기. 물이 시면 이렇게 세게 흐르면 볼 속에 딱 몸을 묻어. 그래가지고 대가리만 딱 내놓고 있어. 이게 딱 떨어져서 물대로 스르르 끄집고 안 간다고 이 낚시를. 그럴 때 덥석 물어가지고 꼴딱 생겨붙은 장어도 있고 조근조근 묵은 것도 있고. 장어가 욕심이 많아서 한 입에 퐁당 엮은다고 하지. 뭐야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어이 여러 줄이다 그 말이야. 매사 똑부러지는 아내와 한 박자 느리지만 든든한 남편. 딱 곰과 여우가 만났습니다. 고기 땅 칼 여기 있어. 막 잡은 고기를 딴다고요. 보면 알 거라고 하니 따라 나서는 수밖에요. 배로 2, 30분 달려 장어 드는 데 도착합니다. 손발이 척척 맞네요. 이제 배를 천천히 달리면서 긴 낚시줄을 던집니다. 주낙 한 통에 바늘 100개. 낚시줄 엉키지 않게 던지랴 부표 띄오랴. 리모컨으로 배까지 조종하느라고 총 긴장한 상태. 이렇게 500m 낚시줄을 20통 던지는 데 무려 3시간 걸립니다. 어머니 아까는 정신없으셔서 말도 못 붙이겠더라고요. 원래 놀 때는 그래. 놀 때는 말은 못하지. 낚시 하나 걸려보면 난리나. 낚시가 걸어서 손에 끼도 바로 가야 돼. 찌익 기리고 가야 돼. 배를 수돗은 못하고 바로 달려야 돼. 그렇게 조심을 하죠. 위험한 거는 어머님이 진짜 다 하시는 것 같아. 배에 따로 온 사람 다 그 소리예요. 선장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전부 여자들 보셔야 돼. 힘든 일은 어머니 혼자 다 하신다는데요. 그럼요. 선장이 달리 선장이겠습니까. 칼 조심해. 이 날이 장어 조업 이틀째였는데요. 장어가 많이 들었을까요. 장어 한 마리 올라옵니다. 수조에 던지면서 낚시줄도 끊고. 쉴 새 역시 올라오죠. 낚시 당기고 줄 끊고. 20년 노하우에 한 채 쉴 수도 없습니다. 이틀째는 이틀째는 한 마리다. 이건 안 하고. 안 하고요. 웅장어. 웅장어. 하얀 줄 있잖아. 하얀 줄. 삼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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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어. 개장어. 개장어 이거. 어머니 이 정도면 좀 잡힌 거예요? 잡히죠. 어, 어. 잡히지. 잡히지. 이게 새콤해야 돼. 한 20갖고 던져서. 한 100, 한 80일 수도 있고. 장어 번들 수도 있고. 혹시 못 잔다고 어장을 하네. 아플 때는 아플 때는 아플 때는 아플 때는. 그런데 전어 미끼는 장어만 무나요? 낙지도 나와요? 낙지도 물어. 큰 장어는 일본으로 많이 나간답니다. 그래서 배 위에서 어느 정도 크기를 선별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갔어. 네. 나 먼저 올라갈라니. 네. 장어는 5월에 잡기 시작해 9월까지 갑니다. 아직 초반이라 그런지 오늘은 궁장어가 많이 잡혔네요. 삼장어하고 궁장어가 맛이 달라요. 삼장어는 소고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궁장어는 돼지고기를 생각하면 돼요. 고기 쏘는 소리가 사각사각 거리네요. 싱싱하니. 장어가 싱싱합니다. 장어 한 마리 똑딱 초무침으로 변신했습니다. 반을 봐볼까? 맛있는가? 음, 맛있다. 진짜 맛있다. 물 때 맞추다 보니 밥 때는 항상 뒷전입니다. 혹시 맛이 어떠세요? 오늘 첫 어장이나 나왔어. 장어. 첫 어장이나 나왔어. 맛있어. 바지이 다네. 맛있네. 좋은 사람한테 이렇게 주면 안 했거든요. 밥이나 찬이나 특별할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밥을 넣은 게 더 맛있어. 우리는 알죠. 서로가 곁에 있어서 이렇게 밥맛이 달다는 걸요. 이 동네 어르신들이 다 쫓아왔어. 왜요? 그거 해 주려고. 내가 독자거든. 맨날 쫓아다녀. 불쌍해서 왔지. 불쌍해서 왔어, 진짜로. 지금 나 이모는 혼자서 왔겠니? 저는 밥 무거워. 그곳으로 가네. 멀고 긴 인생길 걸어서 다시 연애를 시작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네. 안사람, 바깥사람으로 불리며 각자 일에 충실했던 두 사람. 10년 전 남편 퇴직을 길기로 공통의 관심사를 찾았죠. 바로 죽순 농사입니다. 지금 나오는 것은 분죽이라고 해요. 솜 떼라고 하고 솜털처럼 대나무에 분을 발라놓은 것처럼 그런 모습이 좀 보여요. 그래서 우리말로 솜 떼 또 한자말로는 분죽. 솜털처럼. 올해 첫 죽순을 캐는데 아내 후배도 따라 나섰습니다. 잘 나왔다. 예쁘다. 삶아서 반찬 해놓으면 엄청 맛있겠어요. 죽순은 30cm. 황토당이라. 이 부분이 켜져야 돼. 시중에서 이 부분 없이 만든 것들은 발로 차서 켠 것. 주인들은 그렇게 안 켜죠. 미인 죽순이구만 이게. 죽순은 미인이라 그래요. 하도 예뻐서 내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너무 예쁘잖아요. 이거 삶아서 이렇게 벗겨놓으면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예술적인 죽순이 나와요. 예뻐요. 뒷산 대나무 밭이 어찌나 생기로 가득한지. 산딸기. 산딸기. 숲에만 들어오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옛날에는요, 이거 그릇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따서 부모님들이 갖다 드린다고 이렇게 많이 따서 이거 엄마 갖다 드리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따러 다녔어요. 저는 시골 출신인데 가지고 이렇게 갖다 드리면 참 좋아하셨어요. 일하러 나온 건지 소풍을 나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테네 숲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 별것도 아닌 것을 내가 속상해하고 신경을 냈느냐인가.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하는 그런 것도 느껴지고. 전에는 젊어서는 화도 잘 내고 급해 가지고 나한테 툭툭거리고 하더라도 왠지. 대밭에 와서 앉아서 보니까. 부끄럽게 왜 그랬어 하세요. 자연에서 배우고 살아갑시다. 자연 속에서. 이만하면 넉넉합니다. 며칠 위에 둬보자. 바깥 세상 똑같은데 내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마음가짐도 참 달라지죠. 3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퇴직한 오성택 씨. 귀향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연과 인생 앞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배울 게 참 많은 학생이더랍니다. 대나무 죽순을 삶으시는데 대나무로 불을 피우시네요.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 새끼를 삶은데 어미를 떼네. 죽순은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그대로 삶는데요. 무처럼 금방 익습니다. 삶아진 것 같아요. 잘 익었어요, 아버님? 잘 익은 것 같아요. 한 자루 겨우 캣는데 푸짐하죠? 당신이 맛 한번 보세요. 맛있지. 어머니. 예쁜 그. 진짜 미인이네. 찍어서 드시면 최고의 맛이죠. 향이 좋아요. 무슨 향이 나요? 죽순의 향. 죽순의 향. 죽순의 향. 죽순의 향. 욕선에서 나는 향. 이렇게 선도 먹어도 괜찮아요. 음, 그대로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 빨리 와봐. 일로 와봐. 역시 이 맛이야. 잘 삶아졌구만. 잘 삶아졌네. 삶은 죽순은 그냥 먹어도 좋지만 요리할 때 넣으면 더 맛있다네요. 매운탕 할 거예요. 매운탕에도 죽순이 들어가요? 매운탕에 죽순이 들어갑니다. 매운탕에 죽순이라니 어떤 맛일까요? 죽순의 좋은 성분이 우러나 같이 어우러지죠. 저기하고. 죽순은 무나 당근처럼 요리의 감초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전이나 무침 샐러드를 만들면 한 끼 든든한 영양식이 된답니다. 개인 맛은 맛있었어요. 식감이 아삭아삭하네요. 아삭아삭 소리 나죠. 자연으로부터 배움도 얻고 더움으로 밥상도 얻습니다. 세상에 이만한 행복이 또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살라니까 먹은다는데 어떻게 음식이 맛있을 때 보면 먹으려고 사는 것 같아요. 행복해요? 그럼요. 행복하죠. 여보 당신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